안녕하세요. 집수리 다렌이구요. 이번 현장은 욕조 막힘인데 여기는 대전에서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중심가 있는 아파트고 네 저기 욕조가 욕조 배수고 뚫으러 가요. 여기가 이제 그래도 대전의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는 하수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. 옛날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. 그 방식이거든요. 근데 그동안 욕조를 안쓰려고 욕조를 없애고 바닥에 타일을 깔았겠죠. 근데 그 다시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한 20년 전 동안 안쓰다가 이제 거기를 다시 이제 그 배수고자를 찾아가지고 욕조를 났는가봐요. 근데 이미 그 밑에 시멘트나 이런게 들어갔겠지. 근데 욕조 없다가 근데 욕조를 욕기 전에 뚫었어야지. 근데 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인데 뭐 이래나 전화나긴 하지만 어 여기가 어 근데 비가 오냐 하필이 근데 그 그 욕조 욕조 누는 업자분께서 얘기를 하기를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욕조 누는 업자분께서 이제 이미 콘크리트 이런게 보였나보지 이거는 밑 밑 아래층에서 해야된다 하고서 근데 욕조를 놓지 말지 아유 욕조는 다 설치해버리.. 설치하고 좀 앉았거든요 욕조는 다 설치하고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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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조는 설치해놓은 상태고 욕조는 설치해놓은 상태고 욕조는 설치해놓은 상태래요 그래서 DRF 구속으로 교체를 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뜨는 것보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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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을 한 5초만 살짝 내려주세요. 5초만 내리고 잠가주세요. 좀만 더 내리세요. 빠지죠? 일단 내려보세요. 계속 내려볼게요. 계속 내려보세요. 계속 내려보세요. 물 꺼보세요. 일단 꺼보세요. 일단 꺼보세요. 물이 잘 빠질 거예요. 네, 잘 빠지네요. 일단 잘 빠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랩은 한번 열고 닫으면 얘가 꽉 줘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, 꺼보세요. 여기 케이블 꽉 닫아도 새니까 물을 세요. 원래 이 타입이 풀면 새요. 그래서 테프론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전화기 끊을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물은 꺼두세요. 여전히 끊습니다. 예.. 물을 꺼서 끄는 불을 다 해요. 저기, 물이ấp서 빼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전화기 끄셔도 돼요 네 전화기 끄셔도 돼요 잘 내려가죠? 시원하게 내려는 소리 들리고 나가는 소리도 잘 들려요 소켓을 열면 옛날 거는 한번 열었다 닫으면 야마 부분이죠? 야마가 아니에요 고무부싱이 정화가 돼가지고 고무부싱을 교체해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무부싱이 기존에 잡혀있다가 두세 번 정도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 잡아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하거니 나사산도 테프론을 감아가지고 실테잎으로 처리해서 네 잠깐만 정리 좀 하고 조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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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껴지는 타입이에요 누수가 많아요 하수배관에서 여기는 비틀해 강아지 타입 반대쪽에서 나가는 데가 막혔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계란으로 지저분 보 glory 소 vå리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